네 안녕하세요. 버베트 조조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구글 콜앱이죠. 구글 콜앱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저희가 공공 데이터에 있는 csv 파일들을 가져오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가져오는 과정에서 콜앱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파일 업로드 기능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go.kr로 가시면 공공 데이터를 많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메인에 있는 이 한국가스공사 혹시 안 보이시면 검색을 하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이 한국가스공사 월별 천연가스 생성량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미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저는 교육을 위해서 간단한 데이터 형태이고요. 이것을 이제 콜앱 쪽에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csv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글 콜앱 쪽으로 가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일에서 새 노트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새 노트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csv 파일 외부에 있는 파일들을 여기 이 콜앱 쪽에서 가져오려면은 여기도 이제 인식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미리 올려서 구글 드라이브에 정보들을 가져오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쪽에다가 업로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쪽에다가 직접 업로드 하기보다도 우리가 소스 코드로 우리가 구글 콜앱에서 제공해 주는 곳을 코드를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그 다음에 이제 콜앱이라고 선언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import files라고 선언을 할 겁니다. 자 이것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라고 변수를 선택하고 얘는 우리가 업로드하는 파일을 변수로 이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줄만 사용하시면요. 이것을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파일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뜹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선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로드를 해 주시면은 바로 업로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작아가지고 이 정도고요. 용량이 크면은 그만큼 이제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이제 파일 저장소를 보시면은 우리가 올렸던 한국가스공사 월별 천연가스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업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코드를 하나 더 선택을 하고요.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오셔야겠죠. 그래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여기 저장소 이쪽 저장소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기 위해서는 이제 입출력이라고 하는 라이버리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를 저희가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as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다스를 이용해서 리드 csv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가져오게 될 겁니다. 판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라이버리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가지 뭐 리드 csv, 엑셀 파일과 관련된 것들, 텍스트와 관련된 것들, json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판다스 형태로 변환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는 것을 함수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o,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 형식으로 저희가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들을 선택을 하고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저기가 선언을 했던 이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것 안에 이 csv 파일이 있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이것을 그대로 이쪽에다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인코딩 형식을 지원을 저희가 추가를 할 겁니다. 안에 이제 한글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코딩을 저희가 선언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출력을 해야겠죠. 데이터의 헤드라고 하는 것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상위 정보들만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를 하시면은 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상위 15개 정도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클릭하면은 저희가 이제 엑셀 파일에서 정보들을 이제 보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컨버트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필터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별로 몇 페이지씩 몇 개씩 정보들을 이제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랩을 이용해서 csv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출력하는 과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